썸네일 용 썸네일 용 워싹 ARMY, ARMY, MAKE SOME NOISE ARMY, MAKE SOME NOISE 나도 도착했지롱 J-Hob 그렇습니다 Me, Myself, J-Hob All New Hob 멋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 오래 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너무 이게 한 재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되게 뭐냐 좀 되게 좀 낯섭니다 저한테도 좀 정말 낯설어요 잠시만요 뭐 보면은 약간 그 포동포동한 얼굴들도 있고 되게 약간 익숙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구성, 구성들이 되게 좋아요 그쵸? 이런 화보집을 또 제가 받아보네요 음... 크... 이게 좀 J-Hob의 색다른 모습들을 좀 어... 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이게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화보화되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네 렉올라스 혹 사실 네심 걱정도 많이 했는데 뭐 그때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케이크를 좀 준비를 해볼까? 그래도 빵빠래는 뭐냐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으니까 축하축하는 사실 케이크가 진짜 많이 있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고 와우 왓스 디스? 귀엽죠? 하! 이런 케이크가 또 있고요 초도 있네 에헤 그리고 하하 우리 또 얀 키미니 선물해줬습니다 잉? 해피 제2업데이라고 아... 안 돼 샘버 이 케이크로 한번 축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 57분이고 뭔가 생일 축하 노래를 또 틀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촛 꽂아야지, 촛 꽂을 거야 네 그거, 나 그거 봤어 되게 방탄소년단 생일 케이크 초, 뭔가 성향별로 막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던데 어디다 꽂을까, 여러분들 어디다 꽂을까?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되나 어디다 꽂을까? 이거 머리도 꽂을까? 쑤옹 너무 귀여워 안 돼, 58분이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피 벌스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거 해가지고 그래요 애피. 엉.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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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분 여러분들 59분입니다 Happy Birthday, J-HUB! 59분 59분 Happy Birthday, J-HUB! Happy Birthday, J-HUB! Happy Birthday, J-HUB!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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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네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있어요 우리 또 윤기 형이 준비해 준 케이크도 있어요 윤기 형이 아주 그냥 사실 셔츠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케이크스 잭 이건데 케이크인데 맥도날드 작년에 진짜 뭐 했지? 사실 진짜 여러분도 웃긴 거 보여줄까요? 작년에 있던 도토리가 이렇게 말라비틀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기가 거의 바람 다 빠졌어요 지금 저 저 친구들과는 달라요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 있더라고 내가 귀여워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라고 했나봐요 기억나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나요 생일 사진도 내가 여기 이 벽에서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우리를 위해 노래 한 소절? 정국이었으면 했다 그치 살찐다람쥐야 그니까 너무 살쪘죠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뭘 먹고 이렇게 살찐 거니? 살이 너무 쪄있어 무슨 뭐 무슨 뭐 이거는 그거 이거 약간 좀 누군가 뭔가 연상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근데 자르기 아까운 거 있죠 뭔가 되게 뭔가 좀 자르기 아까워 하지만 그래도 잘라봐야겠죠 잘라봐야겠죠 볼 수 있나요? 레츠 브런 초코 초코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너무 이 이 그래도 들 잔인하게 뒤통수를 살짝 그어볼게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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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밀 긴머리 사진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래요. 저도 사실 긴머리 사진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래요. 저도 사실 그냥 만족은 해요. 너무 너무 열심히 잘 찍었죠. 이 사진도... 이 사진도 너무 많은데 그쵸. 오우 맨 그래도 애정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열심히 촬영했거든요. 야외에서 그리고 진짜 특별하게 또 제가 또 작가님을 또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작업하고 조기석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진짜 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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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의 좀 스타일이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런 화분 찍는 건 언제든 재밌는 것 같아. 오우 피씨를 보여주세요. 피씨를 왜 보여줘요? 안 돼. 피씨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큰일나 오빠 붙임머리 한 거예요? 이거는 붙임머리 한 거예요. 어떻게 길러요? 제anged라 피씨를 한번近 제주도 한글자막 제주도 한글자막 제주도 한글자막 제주도 한글자막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아 어 어 어 원치아 어 쪼 쪼의 야 야 너 이거 뭐 너 사랑했구나 뭐 제이호 어 어 어 야 너 이 시간까지 뭐해? 이제 끝났어요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생일 축구합니다 오늘 깰 준비됐어? 네? 머리.. 머리.. 머리에서 한번 깨? 한 번 뒤집어 한 번? 어 뒤집어 한 번? 아 또 지미가 축하해주러 왔네요. 깜짝 놀랐다. 야 이 시간까지 있는 것도 신기하다 야. 섹시!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생일이 뭐 앞쪽을 좀 아니 컷팅식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자르기에는 약간 좀 와 이거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해피지에이 업데이. 뭔가 하시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 재긴더 박스 그거 모자네. 아 그렇네? 여기 약간 그.. 그 저기 그 뭐라고 하지? 뭐라.. 뭐라 하지 이거? 뭔데 그.. 형 그.. 피에로? 아 피에로. 나 진짜 바보 됐나? 피에로가 기억이 안 나. 피에로. 엥글리쉬. 아 피에로 영어요? 아닌가? 뭐라 자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또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야. 어? 우리나라말은 아닌 것 같은데. 피에로. 어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넘어갑시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안 돼요. 간단하게. 형님 또 팬분들이랑 얘기 나눠줘야 되니까. 어디 집 가려고? 네?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또..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아 그래? 잘했어. 응. 케이스 뺐네. 응. 응. 극복 하에 나가고 있고. 브런스 뭐 성장하는 거지 뭐. 성장해야지. 나도 이제 애 아니다. 돼요. 아니다. 그럼 영어로. Let's g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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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baby. 맞나?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없네요. 다음에 공부해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끝. 아 지금. 약간 성대가 떠서. 아 그래. 노래가 잘 못해서 갈게요. 어. 형아 좀 기다려? 뭐? 기다려? 아니 뭐 어떡해 뭐. 가 갈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갈게 가. 여러분 솔직하게 하시죠. 뭐. 이렇게 평소에 그냥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꺼져라 그러잖아요. 아 빨리 꺼져 그냥. 그냥 꺼져. 가 그냥.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건강 잘 챙기면서 꺼져라. 아 예. 아 잘 챙기고 있지. 아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 갈게요. 갈게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형님. 어 연락해. 오 슈가 생일 축하 축하 왔다. 아 영 슈가. Your tag is here. 용기 오빠 왔어요. 용기 오빠 왔어요. 용기 형이 와 불었어. 해피 버스테이 브로.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땡큐 브로. 너무 귀엽네. 용기 형이 준 케이크. 수고. 쿨한데? 쿨하게 태장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Please pop her heart! Love it, love you,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Army! Love you!